쿠쿠다스 나올 것 같아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포카칩도 있고 포테이토칩도 있고. 감자칩도 있고. 화삭칩도 있어요, 요즘에는. 화삭칩? 화삭칩은요, 이렇게 애가 사포인 것 마냥 사포질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냥 둥닥하게 생겼어. 근데 포카칩은 애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, 이렇게 얇어. 그러니까 포카칩은 얘고, 화삭칩은 나라고 생각해. 화삭칩이 얇지 않아? 할 수 있어. 내가 봤을 때 화삭칩 모르실 것 같아. 모르실 것 같아, 모르실 것 같아. 아, 좋아요. 화삭칩이 맥주를 한번 먹으면 나이스. 자, 이번에는 성공하시면 이거 들고 바로 그냥 쇼핑 슈퍼를. 기운을, 기운을 받아야 돼요. 이거 바로 갑니다. 빼는 거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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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랐어, 영양 빨랐어. 영양 빨랐어요. 젊어요, 빨라요. 젊고 빨라요. 이중현 선배님 와 할 때 해야 되는데. 자, 오케이. 알았어요, 미안해요. 이제 깨어나고 있어요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뭐야, 이건 뭐야? 콩게랑, 콩게랑, 콩게랑. 콩게랑. 콩게랑, 콩게랑. 콩게랑. 이게 짝짤한 류. 언니 과자 짬밥. 왜 이래, 이거? 이게 짝짤한 류가 이게 어렵네, 아니야. 내가 콩게랑을 진짜 안 먹어. 언니. 있는 대로 다 우겨놓아야지. 어렵다. 나 인생을 지금 28살인데 28년을 헛간 것 같아요. 그 정도는 아니야, 언니. 초콜렛은 미미가 잘하는데, 이게. 이게 저 추첨이 안 좋았어요. 옛날 과자잖아요, 선생님. 뭐, 꽃게랑 무시하시는 거예요? 아니, 그건 아니지. 나 좋아해, 꽃게랑. 언니 말씀 안 하시네. 은지랑 꽃게랑. 저 기세딩딩한 눈빛 왜 이렇게 얇지? 근데 80만원에. 막상 보면 생각이 안 나. 막상 보니까 생각이 안 나. 열었는데 내 얼굴이 있어도 얘기 못 할 것 같지. 그렇지? 솔직히. 연지! 왜요, 왜? 왜 이렇게 신났어요? 발구름이 왜 이렇게 가벼우세요? 못 할 것 같은 거야. 왠지 각이 나오신 거지. 근데 실망이. 맞아,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. 그런 걸로 자꾸 우리 아이 한옥되게 하지 마세요. 기죽이지 마세요. 왜 이렇게 기를 썩을 죽여요. 너무하네, 진짜로. 이렇게 돌아가다 휙 봐, 이렇게. 오케이, 조심하게 가자. 돌아가다 휙 볼게요. 조심히 손으로 가자. 영준이 에이스야. 영준이 에이스야. 영준이 에이스야. 영준이 잘하네. 하나, 둘, 셋. 누구세요? 아니, 좀 누르고. 손가락인 줄 알았어요. 손가락. 야! 야! 근데 솔직히. 호신 바람. 치토스 중에 방금 저렇게 손가락처럼 생기는 저는 사람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.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제 인생에서. 지금 먹어봤네요. 근데...